이번 앨범은 제가 어떻게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준비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. 자켓 사진 촬영할 때 이렇게 노메이크업으로 촬영도 해보고 아 이게 완전 노메이크업 하루 종일 그댈 안고 사랑노래 부를래요 달콤한 그대 향기도 좋아요 그댈 위한 팔베개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게 아예 베이스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잡티나 모공 막 예를 들면 피지 이런 것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보이고 근데 또 그것 자체에 또 수수한 매력이 있어서 재미있게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. 앨범 선생님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 사진 자체는 눈썹만 그림을 그리고 촬영을 했었어요. 자신감에 넘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. 큰 결심을 한 거긴 한데 현아라는 친구가 26살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남겨보고 싶다. 그리고 이번 앨범 자체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포토북으로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장 수수한 제 모습을 담아보려고 했어요.